아 아 이 맞네 이 맞네 이 맞다 오 잘 만났다 맞네 맞네 야 근데 이거 근데 진짜 랜덤이네 맞네 진짜 저격 걸리면은 바로 다시 나가서 또다시 해야되네 이거 매판하기도 힘들겠다 아 쟤 자다일라서 그래요 예 보이스톡을 쳐야되겠구만 게임안에 보이스톡 키 버튼으로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안에 있는거 아 나 모르고 대정력 캐릭 끼고 왔어 아 이거 쓰레기인데 이거 하하하하 아이씨 어 오늘 저녁에 헌팅방송할게요 크흠흠흠흑 크흠흠 오늘 술값 내기빵할게요 오 한다한다한다 크흠 한다 자 저기 하나있거든 하나있거든 저 하나칩드갓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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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이거 하나씩 아이템먹고 죽여야된다 어 이게 하나씩 아이템먹고 죽여야된다 아까 집 하나 들어왔는데 왜 안먹어지냐 그 땅바닥에 E 눌러야 된다 근데 이거 세명의 사람 좀 오래 걸리긴 하겠다 OCM 게이들 내 주변엔 아무도 없구만 그래 이게 맵이 넓어가지고 상대방의 루이조님하고 또 누구셨지? 그 보겸님하고 저쪽에 뭐 고탭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그냥 긴장할 필요가 없구만 발토리 만들면 되겠네 일단 아이템 최대한 다 먹자 와 근데 하루종일 걸리겠다 넓어가지고 후니는 자고있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KKK 가자 가자 자 이게 보탭 안해도 됩니다 아무도 보탭 할 줄 몰라 없어요 다음 팀에 혼자 맡고 계신데 야 우리 아이템만 못먹자 있어야 씁아 봉투형 거기 나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적 찾으면은 웬만하면 이게 적을 빨리 잡으면 좋은게 적을 잡아야 아이템 파밍한거를 뺏을 수 있잖아요 이게 뺏는게 더 이득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주면 분명히 아이템은 먹을거 같단 말이죠 형 야간투식형 썼어요? 됐다 팔 가졌거든 야간투식형 키는거 아닙니다 예아 라프트만 3개 먹었네 아잇 감수온다 다른 건물에 있는데 괜찮아요 우쌍이라 혼자 계시는거에요 장비 장비 아이템에 좀 먹어야겠다 혼자 진상궁북산 찍으시려고 진상궁북산 찍으시려고 창비하고 흰쌍 남편은 다른 건물에서 분명히 파밍이 가고 있을텐데 홍병호 같이 사냥갈래요? 어 잠깐만 같이하자 그 피 드시는거 아시죠? 뭐? 피 채우는가? 어 알지 알지 그럼그럼 아 이거 이제 오 가자 어 근데 총알 20마로밖에없다 네? 총알이 20마로밖에없어 아 그래요? 아 총알 별로 없으시네 일단은 총알 좀 드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쪽은 딴 건물에 있는갑다 오우야 무섭다 이거 오우 가자 가자 여기 아래 계속 가다보면 분명히 이 건물에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가 하도 먹을게 많아가지고 주변에 있을 것 같아요 가만 제가 아래층 내려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뭐지? 이거 암스터님이 되신건가? 야 오 어디가? 아니 제가 썼다 아 못맞췄네 아 봤어요? 아니 봤으면 봤다고 말씀을 해주죠 여기여기여기 문은 붙지마 여기여기 잠깐만 예 저쪽에 있는갑다 저쪽 건물에 있는가 어? 못허졌다 옆에 건물이에요 옆 건물 아 옆에 건물 이 앞에 있나? 아 아니구나 야 그런데 이거 맵이 넓으니까 싸우기 전에 하루종일 시간 간다 아니 아니 근데 이게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아 다 위로 올라와야되니까 네 결국 다 위로 올라야되고 아니면은 저희가 다같이 몰려다니면서 그냥 자부다녀도 돼요 총머리 붙어 하하하하 어 키트 많다나 가자 이 지금 물이 있는 건물에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결국 제일 넓고 아이템이 많아가지고 아 맞다 감스트님 지금 AP 몇이에요? 방어력 와 먹는거 잘 먹었네 다 찾았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다 앞 건물에 있나봐 야 앞 건물에 다 지금 계속 돌아다녀 요쪽에 있는거 같은데 아 왼쪽으로? 어 우리 일단 옥상으로 올라가서 한번 볼 까야 다시 흐흐흐흐흐흫흫흫흐흐흐흫흫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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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래쪽만 쏘리 계속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? 그냥? 음 나이스! 좋아 가방 열어서 띄시면 돼요 오오오오오 어 피 모았다 나 총알 없다 잠깐만 총알이 빵비 아니야 몰라 저기 건목 내려간 것 같아요 내려간 것 같아요 오케오케 나 총알이 없어 지금 나이스 이거는 제껍니다 어휴 많이도 먹었네 총알이 없어 나 가방이 많다고? Matthew 나머지 한명도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kissing 표종 총알 bil 90개 있어요 여친 이야 총알 로니저 하지만 90 Nur neg 이제 한 명 남았지? 총알 개받는데 오 왔다 왔다 나이스하 이 바로 매칭을 바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서버를 딴 데로 정하고 돌리는게 낫겠지? 그치? 나강이 누르고 오 잘잘 그걸 봐야돼 아 이건 재밌다 왜케 하니까 좋네 이거 모드 이름이요? 이거 서바이벌 시범단지 어 채널을 바로 돌리면 되라 이게? 바로 돌리면 되려나? 이게 만나기가 조금 두번째부터 힘들거든 이거 서버 그냥 바꾸면 바로 또 만나던데요? 음 우리 음악이 안나오죠 아 우리 브래너 형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형님 아우 감사드립니다 형님 오 진짜 빨리 끝났네 하아 원래 다 저정도 되겠다 한명이 방송 튕겼대 한명이 방송 튕겼대요 어 시 стор 어 어둑이 샷바리 고자네 흐흐흐흐흐흐흐 엥 шь 아 아 화쇼님 별풍 감사합니다 못봤어요 미안 사과했으니까 퉁치자 에이 여러분 무슨 리액션 창렬이라뇨 오 잠깐만요 아닙니다 오늘 오늘 야외 해야되요 아 목아파 저쪽 준비 안됐나? 아 준비하고 있군요 저기 한명이 방송이 튕겼대 공기형 예전에 서든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서든 안하시나요? 어 요새는 게임 안해 게임하면 사람들이 미워해서 아 나는 이럴거 역시 월프님 너무 잘생기셔서 아 예 너무 빠왔기 때문에 인기쟁이시네 인기쟁이에요 5개 감사합니다 그나마 얼굴을 켜야지 음 감스트님도 팀빵하시잖아요 예 저 좀 감스트는 진짜 미남이지 감스트님 화이팅 오 또 간났어 좋아좋아 감스트 제일 잘생겼지 자 시작하면은 보이스토어 12버튼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요약합니다 가자 가자 오 잘 만나지네 다행히 그냥 다 죽었어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착하네 이거 그러면은 그거 뭐지? 미션은 너희 둘이 정해서 하는거야? 네네 어 솔직히 저희가 정해요 음 아까 전에 보겸님 혼자 남으셨을 때 포기하시고 보시더만 가자 자 한명 저 따라가야겠다 나도 한명 본거 같은데 한명을 봐앗고 쭉 따라가야겠다 저한테 갔거든 한명 아무정도만 먹고 따라가야겠다 왠지 아이템 먹고 있을꺼거든 여기 건물은 또 어디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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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델 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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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하 하하 이 내 있는데 와봤죠? 루이조 있거든? 루이조 좀 뚜껑해고 있는데 아이 루이조님 롤도 잘 못하시는데 써덴이라고 잘하시겠습니까? 아니다 잘한다 친구 때린다 내 혼자 바쁘다 바쁘다 지금 야 친구 왔다 친구 왔다 친구 왔다 친구 왔다 친구 왔다 어 친구 왔다 친구 왔다 야 친구 왔다 친구 왔다 친구 왔다 친구 왔다 어어 어머 자꾸 때린다 자꾸 때린다 어어 자꾸 때린다 어 창 내려갔다 어어 얘들아 이제 두 명이 왔거든? 지금 두 명이 왔어 야 내 사람 빨리 빨리 그게 두 명이라고요? 야 두 명이다 빨리 살려줘서 피해 없다 피해 없다 피해 없다 도망이 안가진다 도망이 도망이 안가진다 도망이 안가진다 아 죽었다 아 야 두 명이나 있다 어 두 명 있다 두 명 와 핵 따구리다 핵 따구리 와 팀 먹기 전에 못다 죽었다 못다 죽었어 하하 와 또 두 명 박치다 그 물에 잠긴대 도망가라 도망가라 살았다니 수트야 물에 빠지면 안전다 도망가라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올라가라 올라가겠지 어디 소리지? 어 저거 사단이 아이가 아이가 아아아아 씨 어째 여기쯤 소린데 Bon 이제 이 상황입니다 이대이네 어 하우 sole możli만 어려유 님 데이 쩔져 제발 소리 아닙니다 무슨 마이콜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o 어 싸우니셔가지고 아넘 파이크 좀 맞혔네 오우씨 시대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어떡하냐 이거? 뭐야? 어떻게 해요? 일로 왜 갔어요? 예? 그 일로 꼈어요? 오 자..한번 자살 오 자..자살했습니다 지금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.. 고개를 왜 있어요 여기를 역시 방송 전제 미치겠네 안 움직여요 캐릭터가? 아니 왠지 자살될까봐 지금 못 움직이셨 괜찮..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오시면 오 됐다 오 됐다 네 괜찮아요 그런거 용기있게 누르시면 됩니다 게임 전제 있습니다 평소에 칭찬 안하시던데 아 오늘 킬 좀 하시고 하니까 게임 잘 되시니까 이제 이게 며칠전 후.. 아..처음에 닦아가고 안되겠다 애들이 다 부러와서 근데 여기 뒤에가서 E 눌러도 목이 한번에 안 따지던데 칼 누르고 가까이 가서 이 딱 막 연타하다보면 따요 그냥 바로 아 진짜 이 처음에 하나를 잡아야겠다 우리가 보이는 사람 한명을 죽이러 가자 처음에 보이면은 주변에 우리팀이 있으면 아이템 죽는다고 뒤로 보고 있잖아 감수님 키트 하나 드시죠 걔 키트 하나 먹었습니다 아 피가 88%시라서 1%라도 더 차지 아 예 지금 거기 없네 어딨지 옥상 옥상 저 앞에 있다 옥상에 있다 전명아 옥상이 돼있어 야 오우야 잘 맞춘다 아이 저 쩔죠 요오오오씨 방살나는데 왜 뭐야 이건가 내려갔다 다시 예? 고망간거 같은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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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오오오오오오오 허리 속은것 정말 못하는군 야 바람 한번 더 돌려도 되겠는데 어 네 어 2대0이다 어 2대0인데요? 어 크흠 이거 한 5판 5판 3선도 되겠는데요? 음 될 것 같은데 네 응 이거 시작할때 알트탭하시면 안됩니다 시작할때 서든창 보고 있어야 돼요 으음 네 크헤헤헤님 로얄클라스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어 자꾸 대풍을 끝나고 줘요 아 아 지금 모독팀이 다른팀하고 매칭 다른팀이랑 매칭 됐대요 예 잠시만요 네 화면을 가리고 서브 옮길게요 어 내가 다시 초대를 할게 화면 가리고 예 장테링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신곡받았어요 들려드릴까요 서브 옮겨 내 초대 아 근데 여기 너무 많다 잠깐만 어 잠깐만 너무 많다 여기로 가요 여기 있다 잠시만요 여러분 어 어 내 초대해줄게 어 이게 세명세명이라서 너무 들어오기가 쉬워서 으음 어 뭐 뭐 다시 한번 초대해 줄게 아 먹는 연습은 저녁에 할게요 예 맨날 먹기만 할 수 없잖아요 예 예 하고 있어요 먹는 연습은 저녁에 할게요 저녁에 잡혔나? 우린 나가야 된다 나가자 딴사람들이다 아 딴사람들이에요? 어 화면을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서버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면 안 돼서 음 음 으흠흠흠 흐흠흠흠 흐흠흠흠 아니요 매칭 이정도면 그래도 원하는 팀하고 잘 되는 편이에요 보자 흐흠흠흠 으흠흠흠 아 점점 그라마 서버가 몇게 없어가지고 흐흠흠흠흠 스흠흠흠 보자 이게 매칭이 흐흠흠흠 어 됐다 아 됐네요 이게 보이는게 아니라서 매칭이 보이는게 아니라서 조금 힘들어요 9시정도까지만 할게요 키트 하나 처음에 있고 네이스 팀이 10개 감사합니다 로이조 팀이요? 로이조 팀은 로이조님하고 머독 그리고 한손에 총 들고 이렇게 세 분입니다 저희는 저 몽신이 담습 이렇게 있어요 로이조 팀은 물결 표시입니다 물결 표시 가자가자 아우 시작부터 킷이라니 아 이거 너무 좋은거 아니야 나 아이템을 좀 먹고 해야겠다 시작할때 라이플 총 어느정도 드시고 안먹고 하니까 힘들더라 자 어디서 여캐 점 소리 났는데 자 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해야돼 여러분 권총 부터 힘껏 채우고 라이플을 먹어야 되는데 권총만 힘껏 먹고 있는데 아우 권총도 많으면 좋아요 어 총알 좀 총안에는 권총 갖다 싸우는 일도 빈번해서 좋았어 좋았어 차단이고 라이플 이거는 MPO 안먹어 총알만 먹으면 돼 방어구를 잘 먹어야 돼요 정말 방어구를 잘 먹어야 돼 네 광고가 없으면 딱 쏙 깔싸 감스트님은 뭐 도라에몽이지 도라에몽 그냥 가주어 없는게 아니 그 모독팀도 다 있어요 로이저랑 보겸님이랑 있어요 우리팀에서 절대 죽으면 안되는 첫번째 인물이 감스트님이야 감스트 절대 죽으면 안돼 네 보물고블린이라서 적한테 아이템 다 좋아주고 적한테 아이템 다 좋아주고 총알 먹어야지 야 라이플 총알이 어딨지 이거 뭐 같은데만 들어간거 같은데 흐흫 캐스탄 디스니 왜 없냐 총알이 좋아 하 그냥 이 라이플을 먹을까요 네 이거 먹읍시다 없는거보단 나으니 좋아 라이플을 갖고 건 쓰다 3단 콤보다 지금 공격 약간 투수경 키신분 난 안캐어요 저도 안캐시는데요 어?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저기있다는 뜻인데 어?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저기있다는 뜻인데 침 주변에 있나 오우 키트 많다잉 좋아 아 하나밖에 안되네 꽉 찼고 가득 찼네 어 폭탄되는 소리 났다 나는 총알을 왜 이렇게 못 모으냐 총알이 없어 총알이 사냥을 좀 나뉘어야 되겠구만 그래 어 뭐야 어 어 어 어 아 그거 죽었어요 그걸? 뭐야 저 원래 캔방 6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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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6층 아 저거 지레야? 아 지레구나 어 내가 먹어놔야 되겠다 아 저거 지레에요 어 야 큰일이야 3대1 갑니까 8층이요 8층? 오케오케 아 총알이 70발이었는데 아 아 이야 설마 이길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아 저니까요 아 근데 키트가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 7층인데 왜 안보이나 보이나 위로 올라갔을 것 같기도 한데 뭐야 왜 그러지 흐흐흐흐흐흐 소리 하나도 안주네 어디있지 내가 나도 이 맵을 잘 몰라가지고 너무 커 위에 층 소리 같기도 하고 옥상 소리가 아니네 그럼 아래층 같은데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걸어다니나? 흐흐흐흐흐흐흐 어 발소리났는데 어 왔다 아이 저기 흐음 총알도 없는데 멀다 멀어 음 맵이 너무 크다 저 세명인데 엄청 조심스럽게 다있네 네 안보이는데 뭐 소리도 안줘요 뭐하러 소리를 안주면서 다녀 옥상에 올라가 있는 것 같기도 너무 물 찬다 옥상도 없어 어디에 있지? 옥상에 올라올 때 다 깍차가지고 어 40초 남았네 어 저 있다 오른쪽 어 저 두명 다 있다 두명 다 있다 두명 다 있다 한대 나이스 한대더 나이스 야 이거 된다 된다 가까이 가서 싸우면은 라폴라 하면 가능한데 이거 어 아아 아까보라 신은 안녕 어 온다 아아아아 잠깐만 서버 매칭 잡아가지고 바로 옥상 몇 대 몇 시지 그럼? 2대1인가? 2대1이요 2대1 발소리가 완전 가까이 왔을 때 아니 나 아래층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래층 소리 음 자 이제 서버를 일단 바꾸고 오케이 오케이 2대1 2대1 3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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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네 이거 뒤돌기 키를 써야되겠네 음 음 잡혔나? 어? 아 딴 사람이다 나가자 오케이 보자 생각보다 이 정도면 잘 잡히긴 한데 매칭이 네 네 계속 켜놔야되겠다 귀찮다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지면 시간은 딱 맞겠네 어 한 번 더 지면 이제 딱 동시에 그거 될걸 어 딱 5판 3 상승 딱 되겠네 으흐흐흐흐흐 한 번 지면 아 여러분들 연출을 위해서 제가 다 일부러 진 겁니다 소리 들었는데 제가 뒤도 안 돌았잖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왜 안 잡히지 응 서버가 다른 곳인가 어? 단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읍 연출 직원 리얼했어? 원래 연출은 리얼하게 할수록 방송 잘하는 거 아니야? 으음 오케이 잠깐만 내가 다시 불러줄게 렉 걸려있는겁다 이게 왜 안만나지지 아니아니 내 서버 얘기해줬어 어 잠깐만 아 저기가 딴 데 있구나 다시 불러줄게 네 저쪽 다른 팀이랑 걸렸나 지금 돌리고 있다는데 됐다 아 난 4서버를 하니까 6에 4로 가있더라 아 그 로이저팀이랑 하고있어 아 이번에 줘야지 시간이 딱 맞지 아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죠 아 빨리 이긴 다음에 차라리 친선경기로 시간을 때우는게 그렇지 가자 가자 이거 뭐니깐 나무소지 이거 뭐 때리라는데 몰라 나 나무소값 먹고 살아라는데 나무소값 아무것도 안되던데요 가자 음 나 자리가 별로 좋지 저거야 뒤로오면은 아니 그쪽이 있구나 아이템 먹으러 갈까 또 방송의 연출을 위해 또 시작부터 로이저 잡으러 가야지 뒤에 가고있디 로이저 어 차라리 타고 올라왔다 그냥 여기 위로 올라가야되겠다 어우 정나 정난땜 뭐라구요? 바른말 고운말 오 예 숙제에요 숙제 이게 더하시면 안됩니까 여기 정많아요? 예예예 으아악 으아악 미치겠네 이거 또 나오고잉 연출인거 알지? 감스도 옥상에서 싸우고있어 지금 아 나 로이저 잡으러 따라왔는데 내가 먹다 내가 당했어 오우 수트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좋아좋아 아 로이저한테 두번 당했어 뭐 이거 목다하면은 무조건 한방이라 어 목다하기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목다하기 판정이 되게 좋겠다 저 뒤에서 이 이 버튼 누르면은 목다지거든 뒷모습보고 어 뒤로 딱 다가가서 약간 니가 좋아하는 그 있잖아 뒤에서 어 이 누르면은 바로 목다지거든 올라갔다 글로 어 그리에 소왈이 없네 어 어 저하필 지나갔다 와... 큰일이야 또 나 혼자야 얘 일부러 설계인거 알지? 흐음... 흐음... 이야 또 3배일 남았네 애기 안녕? 아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이 모드는 어려워요 총 쏘는게 아니라서 그냥 총 쏘는 모드면 뭐 저희가 이미 발랐지요 이미 끝났죠 여러분 그냥 쏘는거면 이미 게임 끝났지 아...여기에 적들이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옆건물로 빠져서 파밍을 해야되겠다 아 근데 어디 여기서 연결된 건물이 어디있지? 아이씨 그냥 여기서 파밍해야되겠네 킵뷰는 다 보냈어요 항상 방송중에 보내는거라서 항상 방송중에 보내는거라서 킵뷰는 다 보냈어요 킵뷰는 다 보냈어요 다른ō 이거는.. 킵뷰는 다 보냈어요 킵 summary 킵뷰는 다 보냈어요 어디우리지..? 옥상에 있으면 오지 않을까 킵을 사 냄새.. 킵 CTağı 킵 킵 킵 킵 킵 Duty 요오오! 요오오오!!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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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기 안녕 오늘 한 11시쯤에 동생들 만나서 헌팅배틀 술사기 할거예요 야외방송 11시에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! 아 잠시만 너무 보고 야아아ange 야아아아 야아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깝다 아 정말 아깝네 이거 바로 해가지고 어.. 막판 만나면 될것같은데 그러니까 폭을 던졌어야 되는데 남자라 폭을 잘 안던져요 그러면 이제 2대2가 2대2네 어 됐다 아 이제 빨리 안죽어야겠다 아 이제 빨리 안죽어야겠다 막판이네 막판 이번에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자 아 아 이 나뭇가지 뭐야 여러분 이 나뭇가지 뭐예요 먹으면 어 낑깃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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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나뭇가지 뭐야 아 오케이 이번엔 확실하게 산다 항상 항상 이 뒤돌기를 습관화해야돼 이 게임은 항상 뒤가 간지러운 게임이야 아 은근히 이런 땅에도 막 총알이 있단 말이지 로이저 저 앞에 있네 아 오우 놀래라 근데 나 또 왠지 목 닿을 것 같아서 어 나 너무 공개된 위치에 있다 아 리방해도 되냐고 또 모르겠는데 아이템이 아예 안먹어진다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쩔 수 없이 리방할게요 막판이니까 그래 저걸 알트탭을 자꾸 아이템이 안먹어진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죠 음 보자 초대 음 아이템이 안먹어지면 안되지 생존 모드에서 오우 됐어 깔끔하게 만났네 네 여러분 나뭇가지로 뭐하는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트랩 설치 네 뭐 트랩을 설치하는데 아 아 아까 그거구나 그 그거네 폭탄 설치하면 그 밟으면 터져서 죽던데 그게 나뭇가지에요? 어 4번이네 어 폭탄 터트리는 것만 있으면 설치가 되는거구나 아 좋아좋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런식으로 설치가 되는거구나 오케이 자 모드 한번 따라가볼까 나 따라가니 무섭더라 여러분 이런거는 M16이라 스나가 짱이야 아 그럼 좀 탬을 좀 모으고 아 네 오 놀래라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계단 쪽에다가 아 여기 텐도 많은데 아깝네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여기 녹색 자리에 설치가 되는구나 아 폭탄이 없네 폭탄이 있어야 돼 이거 으음 안되겠어 튑시다 폭탄이 있어야 이게 설치가 되거든요 이 게임 언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나 어디보라 어둑이 옆 건물 옥상 방탄 방탄 찾고 키트 뭐든 열심히 먹어놔야 돼 아 트랩 설치를 양쪽에 하는거라고 어 창내로 갔다 어 저거 저거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그냥 잡아요 잡아요 거기 있어요 거기 잡아 가방열기 이렇게 설치 아 저기 뭐죠 어디에 오케이 아 저거 양쪽에 설치를 해야돼 오케이 그럼 폭탄을 더 먹어놔야겠네 오케이 멈쩨없다 권총총알이라도 먹어놔야지 여기쯤에 어딘가에 머둑이 있었거든요 아닌데 이거 아 아 한번 누르고 한번 다른 데다가 아 회수 회수 이렇게 한번 한번 아 요렇게 아 이 밟으면 이제 오지는구나 아 요런식으로 어 아 요 지나가면 좋은다고 오케이 알았으 오케이 제가 그렇게 놀 때가 아닙니다 어 이제 내 지뢰 지뢰 박아놨어 다 냈어요 어 이제 계단 밟으면 할렐루야 한다 오케이 얘 버리고 나 총알이 없네 어디에 있을까 옥상 쪽에 올 것 같은데 나 총알 좀 먹어야겠다 어우 깜짝이야 권총알아 50발 있네 샷건인데 어 샷건 어 왔다 왔다 맞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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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큰일이다 아 나 키트없다 키트없다 저 누구 키트 있으신분 오 누르고 쥐 오 누르고 쥐 어 옆에 옆에 아 나 총알이 없는데 근데 야 내가 총 총알이 없어 두명 남았잖아 저기 총알이 없거든 아아 키트가 없어서 화이팅이야 화이팅 여기 두명이 있거든 거기 거기쯤에 있을걸요 방금 소리는 들었는데 중요한게 총이없다 지금 M16인데 기다려봐 나이스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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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다 아아 아 샛이네요 아아 아 이렇게 졌네 아 두팍 먼저 이겼는데 로이제민이 의외로 잘하셔가지고 어 생각보다 빨리 좀 이렇게 뭐 터득이 빨라 사람이 음 생각보다 아깝네요 아아 어떻게 키트가 없냐 아아 진짜 아깝네 일단 물어보고요 아아 오케오케오케 자 그러면은 아 아니아니에요 아아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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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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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대 초대 각을 그렇게 하자 어 음 그러면은 맵을 뭘로하지 맵 그냥 A보급이나 3보급 이런게 좀 쉽지 않을까 그런가요 그런게 이제 사라들 만나기 쉬우니까 아니면 듀오같은거 하는데 듀오가 맵은 그래도 아 듀오해도 되겠다 벙커도 괜찮겠네 벙커 전에 스폰해가지고 음 아무거나 밤 밤을 만들고 비밀번호를 그거 해야겠는데 단톡에다 찍으면 될거 같은데 네 어 어 잠시 여기가 서버가 어디였지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어제 여러분 저 5개 뽑아가지고 100일 걸렸어요 정형아 너를 뽑았제? 그 중거 네 뭐가요? 그 운영자님이 원래 줬었잖아 처음에 아니 아니 그거 캐시 안 받았었나? 아 캐시총이요? 아 캐시 주셨었는데 어 캐릭터 뽑으라고 했었었잖아 뭐야 이거 누가 비일번호 공개했어요? 그거 보인다 근데 방 만들면 아 이거 골병이 썼었는데 아 아 어 그걸 해야한다 맵을 바꾸면서 그게 나왔네 아 네 음 크흠 두오 맵이 쉽지않나? 됐다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두오가 길이 가깝잖아 아 두오로 할까요 그러면? 어 두오로 하자 네 음 두오가 좀 나을 것 같애 두오 두오 두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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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죠 여러분 두개 다 똑같은거 아니야 두오 두오 초대 아 안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 단톡에 찍었어요 오케이 아 음 음 음 음 어 됐어 우리 싫어진 감수님 한개 감사합니다 크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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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팀 바꿔야되는데 어 팀 바꿔야되는데 이거를 한 명이 스태어 니가 잠깐 나가봐봐 어 나갔다 다시 들어와봐 어 나갔다 다시 들어와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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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고 은다 음 음 음 음 두오맥 가자 아 총 쏘는거 편하지 오케이 하나 다운 센터에 안아있어 중앙에 저 방에 작은 방에 안아있어 라스트 다 다운 오케이 쨴 으흫 흐흫 아 그렇게 남기 Abdul 어? 다운이 뭐에요? 죽였다고 죽였다고 다운 저 다운로만 하겠지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라운드 좀 늘릴걸 그랬나? 이거 5라운드라서 너무 짧은데 다른 라운드도 있나 요 안에 있을걸 집안에 네 이쪽 문 본중 저 문 뒤에 있을거 같은데요? 없다 설할게 어디있지? 설치했다 어휴 적대초 어휴 적대초 어휴 적대초 어휴 적대초 어휴 적대초 어휴 적대초 하하 나이스 윙 에스폰인데 지금 신성경기에요 결국 데모전은 제가 지고 하하 중요한게임 졌습니다 예 아깝네요 아니 아이 저서는 잘 못해요 야! 저 에 서든 블루 뭐합니다 다 빠져나갔고 오우 어이 잠깐만 뭐야 이거 이건 뭐 맞죠 어 어 아하 자 두명 스티야 그 오른쪽으로 가면은 세명 다 있다 어 그 글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유 괜찮아요 근데 감수님 순하시네 아 잘못 세팅하셨나 폭 떨어져요 거기 초반에 하하하하 왼쪽에 있어 왼쪽에 어이구 많다 많다 한명 더 오른쪽 아 그 직진해서 오른쪽 히트 음 어디에 있을까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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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힍힍힝힛 خ 히트 어 캐릭터 없다 terre 어, 방금 끝났네 어 intelligence 오, 아 숨어있어 이길 수 있다, 이길 수 있다 하핰 하핰 아 나 진짜 저기있어 적 생성하면서 가시네 아 써둔 이거 숙제 숙제 네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어 걸로 이제 왼쪽으로 삭둑하면 있디 하하하하하 여기가 이제 어 설치하는 것 아니야 스테가 일부러 안 잡은거야 지나가라고 그래 여러분 역시 방송 에이스 오 칼전 괜찮다 2통 끝나고 칼전 한번 아 바로 앞에 있다 오오오오 맞다 스테야 두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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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하하하하 하하하하 칼전 하자 오케 칼전 칼전 하자 아 나 기본 칼이네 한번 더 한 명 더 있다 가 야비한것들 흐흐흐흐흫 지열한 녀석들 이시모 님이 시키기 지가 한 거겠지 흐흐흫 양아치네 우리팀은 다 칼들고있었는데 다 따온 가끔 필수 참.. 아이.. 폭파미션 오니까 아주 딱발라버리는군 인다 여기 있는갑다 왼쪽에 있는갑다 왼쪽에 있다 이거 아니다 일단 이쪽으로 볼게요 여기 있어요? 일로 오셨네 미션 성공 블루킹 중 어 간단하구만 음.. 총은 힘드네 정신 승리를 지켜야겠다 하하하하 결국에 대결은 졌지만 여기에서 이겨봐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필이 다행히